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서울입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고 있는데 채권 ETF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주식 리치고 앱의 리찬이라는 닉네임께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산배분 투자자는 채권 실물이 아닌 ETF를 또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채권 ETF에 매일 표시되는 가격이 채권 가격만이 아닌 만기시 금리까지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순 채권 가격만 ETF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라면 만기시 이자가 붙는 실제 채권 투자와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조니 실버님께서 채권 ETF는 기초지수가 채권 이자를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리찬님께서 하나 더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타이거 미국채 10년의 경우에는 ER를 기초지수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채권은 만기시 금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ETF 처음 투자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ETF가 있으면 ETF가 추정하는 기초지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네이버에도 치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발로 해가지고 시장 가격도 있고 총수익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물지수도 있는데 일단은 총수익지수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아까 질문하신 게 이자수익이죠. 그 다음에 자본손익. 자본손익은 자본투자의 손실이나 이익이 반영됐다는 거고 이자가 재투익된다. 즉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를 ETF 보유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하죠. 자동으로. 그래서 재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된 게 총수익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총수익지수가 아닌 선물. 국채선물지수 같은 경우에 여기 10년물 같은 경우에 국채선물지수죠. 코덱스 국채 10년물도 10년 국채선물지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년 국채선물에 최근 월물을 차근 월물로 롤오버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시면 잘 모르셔도 됩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책에 상세히 설명이 됐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년 국채선물은 만기가 10년이고 표명금리가 연 5%이며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가상의 국고채권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선물 상품입니다. 즉, 궁금하셨던 게 이자가 지급되느냐. 그래서 이자가 지급된다라고 가정하고 가상의 채권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채권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지급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채 같은 미국채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ER 지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ETF 처음 공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리턴은 뭐냐면 기술을 구정하고 있는 선물의 가격 변화에 선물 만기시 발생하는 만기 2월 효과를 반영해서 산출하는 지수다. 그래서 ETF 같은 상품에서 실질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지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TR 지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ER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 이런 선물에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나면 현금 일부 나와요. 즉,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1계약 가치에 대해 증거금만 납부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금 즉, 현금이 남아 있죠. 이 자금을 단기국채 같은 거에 투자해서 단기국채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으로 계속 챙겨 나간다는 거죠. 이것까지 포함한 걸 선물에서 토탈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지수에서 말하는 토탈 리턴은 배당 수익률을 포함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TR, PR 이렇게 구분을 하고 선물에서는 PR, ER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표현 방식이 좀 다르고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론상으로는 TR이 ER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S&P500 선물 ER하고 TR을 비교를 해보면 연 1.7% 차이가 납니다. TR이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1.7%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20년간 누적해보면 100%, 106% 차이가 나요. 1.7% 굉장히 큰 겁니다. 1년에. 그래서 아무튼 ER보다 TR이 더 좋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여기 밑에 보시면 타이거 S&P500 선물이 있고 코덱스 S&P500 선물이 있는데 이 오른쪽 상품은 토탈 리턴이고 왼쪽 상품은 액세스 리턴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1.7%의 수익률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움직임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요. 수익률을 보시면 0.05%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지금 타이거 상품은 총보수가 0.36%이고 코덱스는 0.3%이에요. 그러면 보수 차이에서도 코덱스가 좀 더 앞서거든요. 0.04% 그러면 수익률 차이가 보수 차이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기초지의 수 때문인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운용에 있어서도 운용 성과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TR이 더 낫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국채에는 이자가 다 포함이 됐다.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